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잭이다! 쟤가 어떻게 이기지? 쟤가 어떻게 이겨요? 질러! 아이씨 그치 없냐 와이씨 어 아 좋지 오 아잇 외부가 안나가냐 아이씨 안피해지네 모르는건 아닌데 이기기가 어려워서 질러 백광대라 오케이 오늘 방송은 얼마나 했을까 아우 더워죽겠다 아 야야 왜 주너기네 예 아우 기린이 안녕하세요 선풍기 소리 선풍기 소리 그런거 아니죠? 에이 뭔소리입니까 아 어 뭐야 왜 안맞아 잭은 왠지 왠지 할게 이거밖에 없어 뻥발밖에 없어 뻥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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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 오예 네 그런걸 해봐요 몰라요 빵빵 빵빵 하고 여기 붙고 조지 아까 안나가네 빵발 하고 두원 뒷무릎 횡돌고요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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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원포 수춘마찰 수춘마찰 짱짱네 아니야 근데 잭은 뉴이 유독 유독 더 뻥발이 심한거 같은데 왜냐면은 횡우를 잘 못피하고 잭도 리치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진이 뻥발로 하니까 좋더라고 잭하고 오케 아우 치킨이 엮였다 두 아이씨 빵빵 오! 던졌죠 두 뒷무릎 하단 내가 어쩌다 이런 의미가 됐을까 어 어 아 쟤 어 빠르다 아이씨 죽었다 채아 왜 오자마자 지세요 뭔 소리여 저 이거 첫판 이겼어요 제가 아 천사 감사합니다 아 오씨 그게 떨끌여 떨끌여 원투 다 아우 천사 감사합니다 저 아무리 봐도 저도 그거 PT 게임 한번 해볼까봐요 아이씨 이게 동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 한 세 번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피치라고 공포게임인데 재밌더라고 야 아따 와 저걸 저렇게 피해? 쫀다 어이구 뭐해 하고 오 아이 왜 저게 하아이 저게 안맞냐 공포게임 공포게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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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백댓이 초어치인데 백댓이 안나갔다 야아 노캠 비커스 잇츠 투 핫 아저스 웨이 아저스 워크 아저스 워크 그거때메 부담 느껴가지고 못하고있어요 아 졸라 아파 오 야아 왜 같이 이겨 끌고 이겨야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해요 ¿어떻게 한지 모름? 어? 야 아 뻥발 잘못썼다 뻥발 내키하고 아 아 안 맞을 것 같은데 바보직 됐다 바보직 예 예 1은 제 하지만 제가 원래 안 되는데 감 떨어졌나봐요 아 오케이 야비하게 딜레이 저런 쓸데없는 헛소리나 하고 있고 싹둘이 새끼 참고로 없습니다 흐흫 이번 연도 목표상황인데 오케이 와 이게 죽냐 개쌤 모나도미아 팔로우 땡큐 아 아 저거 졌으면 이겼는데 이게 백댓슛 피하기 어렵다고 어어 안 맞을 것 같은데 다 맞네 웹 하고 오 어어 뭐야 짠손이 이기네 얍 I took a nap 웹 스읍 어어 아이고 섭스크라이브 땡큐 땡큐 얼마만에 구독이 들어온건지 잡기 잡기 아 그거 아뇨아뇨 푼다고 적어놓으면 못풀때마다 사람들이 놀리려고 써가지고 그냥 아이씨 못푼다고 적어놓잖아 드랍컬 못푼다고 어떻게 있는거야 어어 어엇 어씨 못막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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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정략재는 잘 풀어오니까 제가 또 패러디 하는거죠 패러디 아이씨 말하다가 봤어 저 추가한 방법을 알아낼게요 아니 스페셜 콤보스? 음..not really 아 이거 같이 맞는거 들켰다 프레임으로 오오오 아이 피머싱맨 너무 걸려 1 2 3 다운 3 플러스 4 오케이 같이 봤죠 아 왜 안맞아 뻥발 왜왜왜왜 갈림? 갈림? 야 갈린거같은데? 아닌가? 아이 갈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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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예스 체리 이거 빨리 빨리 펴야돼 잠깐만요 아우 팔로 땡큐 트윕 트윕 아니 트윕 아니고 싹둑이지 싹둑 어 어 명령어 를 어 어떻게 해야 추가할 수 있을까 요즘 게임이 자주 갈리더라고 트윕 아이 싹둑 이는 추가 안되지 않아요? 그거 나이트보드만 되는거 아니야? 모르겠다 모르겠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메뉴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건지 없는건지 없네 진 레드 랭크는 진짜 가끔 쓸때만 써요 아 링크 그거 저 귀속말로 주시면 확인할게요 Can you show 헬스의 피니셔 with back forward back 212 오케이 아 링크 이거 풀까? 이상한 링크를 올리는 애들이 없어졌어 링크 차단을 풀어야겠다 어 샤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사쿠라 좋아하시는 샤이님 아님 아 링크 다시 올려봐요 풀었어요 아 아 와 반식에 약괄화시네 아니 아니 추가하긴 있는데 그 저기 막 다른 분들이 추가할 수 있나 싶어서 자 뭘 유명해져 근데 난 차라리 지금이 낫.. 지금이 낫나? 모르겠다 오 뭐야 왜 맞아? 안돼 아이씨 붙이네 근데 너는 그 공부와 잭이 없지 아이고 팔로우 진짜 감사합니다 AVM 화이트 저런 멘트 다 안써지던데 아 구독이라 말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은 팔로우 해버렸어 더워가지고 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뭐 할 뻔 했죠? 그래서 추마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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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질 것 같아요 어 야 야이콘 심하지 왜 원투를 피하냐 저거 제가 어퍼에 상단에 피 저렇게 대줬다는거 몰랐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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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하는데 아니 그런 그게 없어요 진짜 없음 야이씨 오오오오오오! 괭 아이씨 알면서 맞기 싹두기는 없어 아 바울 쏘진 저는 이 구우먼 카운과 기가스에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넌 그 wiped 유효한 얘기가 없는데 빙. 내가 때리고 세종씨가 어디에 있어요 야 피해 잘 안드신다 잭 하는 분들이 앉아서 심리를 잘 건다던데 앉아서 육하고 그니까 앉아서 삼하고 앉아서 삼으로 앉은 다음에 육 육하면은 앉은 자세 캔슬하고 대신하잖아 이걸로 이지건데 난 몰랐어 오! 뭐야 이거 오! 오! 아 저 2타 패링됐으면 좋겠다 아이 왜 왜 왜 왜 왜 졌다 아 청주 아 충청도 아니고 개이웬데 예 3rd hit 예상치 못한 곳에 붙어있구나 경기단줄 알았어요 그럼 충청북도 세종시에요 아 팔로우 땡큐 아 이카린님도 팔로우하셨네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 1 2 아 야 상단의 피 사기다 어 이거 지네 이길줄 알았는데 와 뭐야 이거 피해지냐 뭐야 이거 아니 원기술인데 디키가 있냐 에이 망했다 오 오 아 반응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 안녕하세요 강하죠 어 아 나 자동쌘데 아 왼발이 나가네 쓰읍 무난하게 지는 각인데 뭔가 제 상대를 못하는 것 같애 강등 뜨겠는데 너무 많이 졌다 어 제기 은근히 사기 대회에서 막 사기라고 막 하는데 은근히 랭매에 사람이 없어요 아 아 뭐야 왠아가 이거 담았네 어퍼를 많이 쓰면은 이상하게 말리는 것 같애 얼마 전에 한 한 달 반 전에 꼬꼬마 제기를 했었는데 걔는 어퍼를 쫄아서 안 썼단 말이에요 그때 오해를 편했던 것 같애 황 어넛 예를 튈 아나 빠네 아나 저는 안갔죠 이게 펄산이랑 관련돼서 가는게아닙오래 랑츄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가는 거고 오케이 잘 끊었다 어어 야 이게 이 상황에서 다 진다 진짜 기술 안 써야겠다 안 쎄, 되기에는 이미 드렸다 어어 왜 중단이라서 왜에에에에에에에 앗도 아 뭐야 카스톡 당황스러운 타이밍 아 강등이라고 졌다 어어 아이C